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주택들이 우우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신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의 집들이 벌집처럼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은커녕 가재도구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단층짜리 주택 수십 채가 좁은 땅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는 팔을 뻗으면 옆집과 닿을 정도입니다. 마을에 이런 집들이 들어선 건 지난 2017년부터. 국방부가 수원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이후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을 노렸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동네가 초기장이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투기 목적이죠. 이거는 완전히 100% 집을 일으켜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라인에선 집을 매입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글이 쏟아집니다. 전입 신고만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 신고된 개발 행위는 95건. 건축 신고는 75건에 이르지만 화성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건을 맞추면 허가 나가는 거고요. 그 요건을 맞추면 건물을 지면 중공이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화성시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투자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